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들 슈퍼윈 저 하늘 높이 신신 날아가 저 바람 타고 출동 슈퍼윈 우리 친구 슈퍼윈 동생이 커졌어요! 하늘이 누나! 오늘은 어디서! 내 장난감 모형 조심해 우와! 꼭 내가 거인이 될 것 같아! 그거야! 오늘 택배를 전해줄 친구는 키안이라는 남자아이인데 아일랜드 옛 이야기 속의 거인들처럼 키가 커지는 게 소원이거든 아, 아일랜드 거인? 그럼 오늘은 아일랜드로 가는 거겠네? 그래, 맞아 아, 더블린 근처로 가면 돼 아일랜드의 도시지 더블린엔 구경할 게 많아 하프팬이 다리도 있고 멋진 성도 있어 우와! 빨리 가져보고 싶어! 한 가지 더! 아일랜드에선 작별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말해, 슬란! 그럼 하늘이 누나, 슬란! 흐흐흐흐 좋아, 출동 준비 부탁해 앗? 고기, 출동 준비 되니? 출동 준비 완료! 아일랜드로 출발! 아일랜드로 출발! 우와! 더블린은 근사한 곳이구나! 아, 저기 성이 있네! 저건 하프팬이 다리나! 어서요, 아빠 제가 거의 만큼 많이 자랐는지 궁금해요 알았다, 키안 얼마나 컸는지 볼까? 우와! 곧 우리 집보다 더 커지겠는데? 이제 곧 택배가 오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거 잘 됐구나 그럼 이제 아빠는 낮잠을 좀 자야겠다 재밌게 놀아라 주무세요, 아빠 택배 왔습니다! 우와! 우와, 왔다! 난 고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안녕, 고기! 난 키안이야 이쪽은 내 동생 에이든이고 만나서 반가워! 이건 네 택배야 오, 고마워! 우와, 멋지다! 역시 기다림 보람이 있는걸! 그냥 막대기 아냐? 이건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중마라는 거야 이 위에 올라타면 키가 무지 커져 거인처럼 말이야 어때? 나 꽤 잘 걷지? 이제 진짜 거인처럼 아주 높은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과일도 날 수 있을 거야 우와!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고마워, 호기 이 중마만 있으면 어디든 손이 닿을 줄 알았는데 하... 진짜 거인처럼은 될 수가 없나 봐 흠... 걱정하지 마! 슈퍼윙스가 도와줄 테니까 슈퍼윙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달려오는 멋진 비행기 친구들이지! 본부, 나와라! 여기는 본부! 무슨 일이야, 호기? 키안이 키가 커졌으면 하는데 중마로는 그게 힘든가 봐 알았어, 호기 조금만 기다려봐 흠... 헉! 도니! 도니의 슈퍼 공구 상자가 큰 도움이 될 거야 다 알지 할아버지의 불똥품 가방에도 쓸만한 물건들이 수척 많지 오! 흠... 임무 완수를 위해 출발! 이렇게 몸을 늘리면 조금은 더 커지겠지? 어... 아... 슈퍼윙스 친구들은 언제쯤 오는 거야? 저게 온다! 뭐? 이젠 문제없어! 도니! 변신 타워! 달지! 변신 타워! 우와! 난 다 알지! 뭐든지 다 알지? 만드는 거라면 도니에게 맡겨! 그럼 이제 정말 내가 거인처럼 커질 수 있는 거야? 물론이지! 나와라! 도니의 슈퍼 공구 상자! 짜잔! 중마야! 아... 그건 벌써 시도해 봤어, 도니! 오! 미안해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방법이 있을 거다! 나와라! 추억의 골동품 가방! 어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디스코 볼... 아니야? 그렇게 망치? 아니야! 아! 바로 이거야! 이건 뚝딱 변신 카메라라는 거다! 이걸로 사진을 찍으면 물건이 커지거나 또는 작아지지! 우와! 멋진 카메라네요! 제가 써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짜! 준비됐니, 기안? 준비됐어요! 그럼 치즈! 안돼! 조심해, 에이든! 이제 거져라! 으악! 으악! 그, 기안 대신 에이든이 커졌어요! 이제 어쩌죠? 에이든을 원래 크기로 되돌려야 해요! 변신 카메라가 망가져버렸어! 고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에이든, 지붕 내려놔! 대신 우리가 다른 장난감을 찾아줄게! 에이든! 지붕 내려놔! 대신 우리가 다른 장난감을 찾아줄게! 으악! 아빠 차는 안돼! 그건 장난감이 아냐! 아! 다른 장난감을 찾아줄게! 으악! 노고 비하니... 어? 조심해! 안돼! 으악! 으악! 안돼! 맛있는 아이스크림 있어요! 오세요, 어린이 여러분! 달콤한 아이스크림입니다 호기, 도니! 어서 에이든을 막아야 해! 너흰 에이든을 뒤쫓아가렴! 그동안 난 기계를 고쳐볼 테니까! 엄청나게 큰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만 큰 게 아니네! 신랑, 오지 마! 에이든, 거기다! 돌아와, 에이든! 얘들아, 좀 비켜줘! 내 아이스크림 모형이! 저기, 에이든! 그거 나한테 줄래? 제발 말 좀 들어! 아, 부서졌어! 울지 마! 아이스크림 줄게! 내 아이스크림으로는 부족할 텐데 그럼 아이스크림을 어디서 구하지? 어? 흠, 젖소는 우유를 만들고 그 우유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재료잖아 내가 도와주면, 얘들아! 저건 뭐지? 열려라, 헬로! 이 파파트럭에게 아이스크림 기계가 있지, 어떠냐? 으아! 파파트럭 아저씨! 잘됐다! 이제 우유만 입었네! 호기, 넌 목장에서 우유를 구해와! 파파트럭 아저씨인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세요! 도니는 거대한 아이스크림 콘을 만들어줘! 알았어! 도니, 준비 완료! 어? 어? 콧마차기 액션! 우유 배달용! 아이스크림 기계 작동 시작! 토핑 뿌리기! 여기들이 있었구나! 변신 카메라를 고쳐왔단다! 한번 시험해 볼까? 목표물 잡았나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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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물 잡았나봐! 으아! 어떠냐, 키안! 이 할아버지가 변신 카메라를 다 고쳤으니까! 거인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어, 됐어요! 전 괜찮아요! 얼음이 돌 때까지 기다릴래요! 내 생각에도 그게 좋겠어! 이만 갈까? 고마워! 슈퍼머윙! 이뽕완요! 이뽕완요! 그 다음은 슈퍼머윙! 슈퍼머윙!